내 게임이 좋아 다른 게 없는 노래 같은 날 따라오는 어머나 눈이 좋아 첫 번째 맨 감사드리고 안 해 첫 번째 맨 남자로 I guess 많은 우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싫어해 이런 많은 투명 같아 두 번째 플랜 모두 다니기 다와 노더리는 주짓 스탠바이 큐 시간대면 차 안전하려고 시간대면 넌 O I guess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 I guess 넌 O I guess 그래 넌 다녀가겠어 넌 내 취향 전혀 A's 오늘 다녀야겠어 오늘 다녀야겠어 오늘 다녀야 저 직장은 마련라가 검은 눈독하게 내 말투는 애견이 날 보고 없는 빛으로 온 아예 하루 뿌리는 시간 좀 되나요? 날 조금 더 허쉬가 백지점점에 억압이 참 멋째로 가면 그저 울려 없이 나는 미소의 몸 그러니 벌써 울고 빨라치는 어 그 자리에 우린 맘 비루와 존재 자체가 없었죠 나는 슬퍼 아예 나도 모르게 따라오는 내 아예 오예 생각들은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만은 하잖아 오예 다같이 오예 그래 다가가겠어 너의 취향 전역에 목소리도 오예 웃음도 오예 소논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예 지금을 몰라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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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지는 내 분위기 나만 할 거니 우리 사이로 한여자가 걸어 온 듯 마치 오예 그게 여자친구인건지 아는친구인건지 오예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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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에게 빠져지가 한 사람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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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드렸습니다 대단히 드렸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지 몬의 무대가 있습니다 공연 문화 예절 지켜주십시오 가지마시고 끝까지 소중한 캠페인 함께해 주면 감사합니다 안돋어